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서울 북부지법은 특수폭행,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권 씨는 지난 9월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A 씨를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폭행했습니다. 권 씨는 아파트 출입 시스템 오작동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A 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. 권 씨는 관리사무소 문틈새에 41cm 길이의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.